자 오늘도 제가 급한 소식 전해드릴게 너무나 많습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유있으신 분들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 이라고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 자 두산 애너빌리티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요즘에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오늘 다행히 급등을 좀 해주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뭔가 횡보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확실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애너빌리티 매도 금지입니다 금지 매도 금지에요 무조건 매수에서 좋은 수익을 봐야 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치를 보고 그리고 수급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미국 시장처럼 사실상 무한정인 그러한 시장이 아니라 급등 후 매집기간을 기다리고 다시 급등 후 매집기간을 기다리는 이러한 계단식 패턴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오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미친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매수를 많이 해줬나요? 우리 외국인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대략 한 작년 11월 제가 미리 좀 보고 왔어요 작년 한 11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11월이 뭐였죠?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샘 올트먼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를 꺼내고 AI 시장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한 기관이죠 이미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AI 관련해서 전력 부족 문제가 분명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대체 에너지를 찾으면서 이러한 원전, 원전 관련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자 근데 한국은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2017년 시행한 정책 때문에 탈원전 국가라서 원전 관련해서는 전망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10분의 1 이상으로 감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탈원전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이 바로 이쪽 뭡니까?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근데 마침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이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룹이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50조원짜리 규모로 SMR 건설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 튜브 등등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하기로 한 거죠 둘이 굉장히 끈끈한 기업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2조원이 넘어가요 너무나도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로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지금도 매우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전혀 보이지 않죠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3월과 4월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아 원전 섹터는 어쩔 수 없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회복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2주 사이에 여러분들 외국인이 몇 주나 매수인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2주 사이에 우리 외국인들이 몇 주나 매수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주 사이에 거의 한 1500만 주 넘어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주주님들이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들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무조건 급등 보여줄 거니까 시초가부터 분명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한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오늘 자체 가격 반등을 성공해 줄 거예요 좋은 상승 이어가 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9분 이제 8시가 다 됐는데 오늘 가격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완전 상승에 성공할 건데 이유는 어제 장 막판부터 그리고 시간 외까지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관찰이 됐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급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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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 수익 보기 너무나 좋은 타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수익 보시는 분들 정말로 좋은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장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른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타점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무료로 아침마다 문자로 둘에서 세 통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010-4094-8575로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벨리티니까 쉽게 그냥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문자로 아침에 둘에서 세 번 정도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아니다 오늘은 주가가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가격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둘에서 세 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좀 집중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냥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개인 채널 차석필의 개인 채널과 저에게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이 900분이 조금 넘어가세요 900분이 조금 넘어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면서 똑같은 타점에서 같이 매수매도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키움 증거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3만 등 안에만 들어가도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3만 등이란 숫자 때문에 조금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3만 등이란 숫자는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꾸준히 아침에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2에서 3번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도 따로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까지 가져왔고요 이것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주식 이거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차트입니다 과거 차트인데 차트를 한번 봐드리면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 많이 터뜨려주면서 매집봉 만들고 1차적인 상당한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 2차적으로도 하락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려주는 대놓고 사실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하던 그런 주식이었어요 이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종목 SMR과 원전에서 관련된 종목도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과 매집봉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중간중간 터뜨려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니까 바로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를 알려드려도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정보 전망을 알려드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전략입니다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니까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도 추천드리고 있죠 매집주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하여튼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